안녕하십니까 정선아쥬입니다. 어우 오늘 너무 더워요. 오늘 토요일 주말장입니다. 핵곤돌에 치나물이 있는데요. 두 봉에 15,000원짜리가 있고, 한 봉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고사리가 있고요. 고사리는 만원, 2만원, 4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추부각이 있고요. 아 보세요. 여기 정선에 오시면 건나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고추부각도 여기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곤드레, 치나물. 곤드레는 여기 밥을 지으실 때 곤드레를 넣고 기름장에 비려서 드시면 여기 특미라서 많이 사고가시는 게 곤드레예요. 그리고 치나물도 밥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나물, 건나물로 해서 묵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택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고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슬. 우슬은 무릎에 정말 좋아요. 관절에. 그래서 이거를 다려놓은 것도 판매가 되지만 이렇게 집에서 직접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복이 남았는데요. 삼계탕에는 필수. 찬산엄나무입니다. 여기 한 묶음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구마 순 다 포장을 하고 고구마 순 따려고 제가 지금 벗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방이 감초라 하죠. 감초는 약초 달릴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감초입니다. 그리고 국산이고요. 도워라 도워라.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옥수수. 진짜 강원도 하면 옥수수 감자입니다. 보세요. 옥수수 필요하신 분은 정선 아줌매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요. 먹어보세요. 당일 날에 따라 당일이 나와서 당일에 택배가 나갑니다. 지금 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홍콩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제법 있으셔야 오늘도 행복하신 오후 시간 되세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늘려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